좋다. 광수 표정 좋다. 광수. CF 들어오겠다. 아 광수. 아 광수. 광수야. 진병권 선생님. 와 나 이 정도 했다는 것도 기적이야. 아 저기 괜찮으세요? 아 저 괜찮습니다. 시간 언제쯤 필요했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지도의 모든 부분을 통과를 해서 입속에 주스가 들어오면 성공해요. 아니 근데 이거 저 개그콘서트 달인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개그콘서트에선 거의 한 30m 정도? 요거는 한 20m. 요거는 한 20m. 20m입니다. 자 하아씨. 원 찬스. 동영 화이팅. 시작. 시간의 제한은 없으니까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뭔가 있어. 온다 온다 올라간다. 오 야 야 야. 여기 올라간다. 온다 올라간다. 오 야 야 야. 여기 올라간다. 여기 여기 여기. 진하고 진하고 뒤에 올라간다. 오. 아 저기 저기 저기. 안경 HK. 아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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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부디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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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지마요 불지마요 이걸 30미터로 했다고요? 우와 대단하다 정말 못났다 너무 힘들어 다시 빼주시네 우리 달인께서 아 나 이거 차에다 차 뒤에 달고 싶어 아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 파이팅 시작 시작 시작한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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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남도 지난거 춘천남도 서울 병기도 병기도 이거 하고 있어?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에요 누나 부릅적 없는 해봐 해봐 좋아 오오오오오 우유간다 우유간다 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지효야 올라간다 우리 앉아서 해. 앉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와. 좀만 더 좀만 더. 이거 넘기면 오빠가 사겨줄게. 이거 넘기면 오빠가 사겨줄게.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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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실패. 진짜 아깝다. 오빠 저 턱이 빠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쌍절권의 달인입니다. 지금 4명이 탈락을 했고 여기서 또 우리 중기하고 게리 2명이 탈락을 하게 되면 기회가 이제 2명밖에 없죠. 다섯 번. 다섯 번 중에 과연 잠시 후에 자상으로 이동해. 다섯 번은 부정되면